의문문의 강조입니다. 여기서 이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사 의문문을 말합니다. 의문사 다음에 오늘 is the hell in the world, ever 이런 부사를 쓰면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What the hell are you doing?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The hell, 의문사 다음입니다. 위치 조심하세요. 비동사 다음이 아니라 의문사 바로 다음입니다. Whoever is that strange girl? 도대체 저 이상한 소녀는 누구지? Ever, 의문사 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How on earth did you manage to get the car started? 도대체 어떻게 너는 그 차를 시동 걸 수 있었지? On earth, 의문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정문의 강조입니다. 부정문을 강조할 때는 at all, whatever, 혹은 whatsoever, in the least, a bit, by no means, 이런 표현을 쓰면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 didn't understand anything at all. 나는 전혀 어떤 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 At all, 부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hat is no doubt, whatsoever,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 Whatsoever, ever가 빠지고 whatever가 올 수도 있습니다. I'm not a bit tired. 나는 조금 더 피곤하지 않아. 걱정하지마.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입니다. At all, 이 부절에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조금이라도 행여, 이러한 뜻으로 쓰인다는 거 확인해 두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If he has any common sense at all, he will have to sow. 그가 조금이라도 어떤 상식이 있다면, 그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If anything is long at all, we will live. 행여, 어떤 일이 잘못된다면 우리는 떠날 것이다. 행여, 어떤 당신이 있다면bble Mobhouse 누져가 appointments 하ickets 어떤 도인ften을 도움이 되는 것이다.